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최민수씨 그리고 김보성씨 이분들도 울고갈 진짜 완전 찐 상남자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진정한 참교육을 위해서 당신 손주 뚝배기를 깨버린 어르신과 담배연기로 암세포를 죽여버린 상남자 할아버지 첫번째 원제 당신 회룩에도 가차없는 노인네 덜덜덜덜 이건 바로 오늘 있었던 완전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20대 중반이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을 하기 전까지 고깃집에서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우 석달째 하는 중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진짜 별의별 거지같은 진상이란 진상은 다 깊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생애 처음으로 중딩 진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보니까 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누나로 보이는 조합이었어요. 이야 근데 말이죠 그냥 딱 봐도 겨우 14살 많아봤자 15살 그 정도로 돼 보이는데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사탄의 자식이야 이거. 진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지같은지 제 입에서 아이 급식새끼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또 벨이 삥뽕 울려가지고 후다닥 달려갔죠. 그리고는 내 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 자식이 밥그릇에 거의 코박죽하던 이 망할 중딩놈이 사람이 물어보는데 말을 안하고 빤히 쳐다보면서 숟가락으로 지가 처먹듯 밥공기를 땅땅땅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없이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한마디로 지가 먹고 있는 밥을 더 가져오라 이건데 그런 퍼포먼스인데 아 이 망할 놈 싸가지 좀 보소. 안 그래도 어린 진상에 적응이 안 돼 짜증났는데 이런 개무시까지 당하니까 이건 뭐 돈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 겁니다. 그냥 머리 뚜껑이 터지려고 해요.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열받기 이전에 아직 겨털도 안 났을 것 같은 이 어리디 어린 놈이 아무리 내가 알바라 해도 지보다 한참 형이고 어른인데 그런 나이에게 이딴 짓거리를 한다는 거 여기서 얼탱이가 터져가지고 기분이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그냥 멘붕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한 2초? 3초? 그 정도 멍때리고 있으니까 이런 미친 이놈이 나중에 커서 판사가 되고 싶은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완전 개띠꺼운 표정으로 왜 그냥 있어요? 지금 이거 안 보여요? 이러면서 한 번 더 지 숟가락으로 땅땅 지 밥그릇을 때립니다. 아 그리고 잠시 여기서 다른 이야기를 살짝 좀 하자면 사실 저희 가게에는 진상이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매니저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만약 손님이 거지같이 굴었다 그럼 너도 똑같이 해라 우리 사장님이 허락을 하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뭔 일 생겨도 나랑 사장님이 책임을 질 테니까 그냥 확 엎어버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이게 실제로 진상들이 올 때마다 뒤처리는 물론이고 뭔가 알바랑 손님 간의 싸움이 나도 무조건 직원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려고 했죠. 다만 상대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걸 어쩌지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던 건데 이 자식이 두 번에 걸쳐 땅땅 시전함과 동시에 제 뚜껑을 확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에라 모르겠다 확 엎어버려야지 하는데 헐 바로 그때였습니다. 실로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테이블에서 그때까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던 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자오를 시전합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당신 앞에 놓여있던 앞접시로 애 뚜껑이를 그냥 부셔버리다 팍 내리쳤어요. 파살난거지. 다행히 아이가 피를 흘린다든지 죽진 않았는데요. 눈을 보니까 완전 맛이 갔어. 정신도 나가버린게 딱 보입니다. 여하튼 이때 애 엄마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고 아빠도 누나도 그리고 보고 있던 저도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이 할아버지는 거기서 2차 응징을 가했습니다. 아니 이 호로쌍놈의 자식이 말이야. 아 이게 어디서 배워 처먹은 버릇이냐 이게. 공공이 애비. 혹시 니가 애를 이리 가르쳤냐. 예. 아니 아버지 저는 그게 아니고. 마. 그럼 애비 너냐. 니가 이렇게 만드느냐. 그리고 애비. 너 지금 뭐하냐. 당장 학생한테 사과하래. 와. 이거를 바로 눈앞에서 보는데 입이 쫙 벌어져요. 진짜 무슨 이순신 장군님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농담 아니고요. 저도 너무 무서워서 오줌 지릴 뻔했어요. 여하튼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받았지만 저도 완전 쫄아가지고 핵죽우리가 됐죠. 그 이후에 이 집안 밥상 분위기는 그야말로 완전 초상집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연신 저한테 아이고 학생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그러니까 기분 풀어요. 이게 다 어린 손주를 잘못 키운 내 잘못입니다. 등등등. 끝까지 존대를 하신 건 물론이고 나중에 계산할 때도 당신이 그 박살낸 접시값으로 만 원 더 주고 가셨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괜찮습니다. 접시 멀쩡해요. 안 깨졌어요. 이렇게 사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끝까지 주고 가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할아버지 덕분에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진상이란 그지같은 꼰대를 너무 많이 봐서 사람이 나이를 처먹으면 다 저렇게 되는 건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냥 선입견, 꼰대, 틀딱 이런 게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진정한 어르신을 보게 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댓글 1번 예절 강제 주입기 온! 2번 헐 그러니까 밥을 더 달라고 숟가락으로 땅땅 친 겁니까? 됐으니? 솔직히 저도 처음엔 설마 싶었고 그래가지고 잠시 멍때린 건데요. 두 번째 땅땅 할 때 그걸 확실히 느꼈죠. 밥 달라는 겁니다. 3번 야 그래도 그 꼬맹이 이런 할아버지 덕에 사람으로 크겠네 뭐 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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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으니? 저도 오늘 또 한 번 확실히 느낀 거지만 말이죠. 역시 이런 건 강력한 물리치료가 정답입니다. 제가 본문에는 안 썼는데 그 애도 저한테 사과했어요. 제대로 4번 내가 식당 알마를 좀 오래 해서 아는 건데 앞접시로 상대 대가리 흐리는 것도 실제로 봤고요. 또 밥그릇을 숟가락으로 땅땅 하는 것도 봤거든? 근데 말이지 이거 전부 다 술을 안 처먹고는 못하던데 둘 다 하네? 대단해요. 다들 주작이니까 그렇겠지 저게 말이 돼? 세상에 자기 손주 뚝배기를 깨는 할아버가 어디 있어? 그리고 뭐? 숟가락으로 딱딱 장난하나? 2번 님아 제가요 민원 업무를 오래 해서 아는 건데요. 진상들은 그 스펙트럼이 진짜 개오지게 넓어가지고 진짜 뭐 하나 제대로 예측되는 게 없어요. 나이도 의미 없어. 뭘 하든 상상 그 이상이고 그러니까 저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5번 이건 그냥 소설이고 망상 주작일 뿐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만약 애가 저렇게 했다. 그럼 노인네도 나 이거 뭐해? 왜 가만 보고만 있냐? 우리 애가 밥 달라져네 자식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저런 애가 나오는 직구석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콩콩팟팟쓰쓰 어? 진리잖아 이거! 6번 주작이라고 하는 말들이 조금 보이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비록 저 정도는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한 걸 실제로 봤고 그러니까 손자가 이렇게 난장을 까니까 할배가 자기 아들 조인트를 확 까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할배 돈이 오지게 많았던 사람인데 그런 만큼 여기 나오는 할배도 만약 돈이 많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돈이 곧 권력이잖아. 7번 아니 근데 애가 도대체 뭘 어쩌고 살았으면 자기 아빠랑 할아버지가 보고 있는 앞에서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의미로 참 대단한 놈이네. 두 번째 상남자 할아버지 원제 내가 살면서 본 최고의 상남자 바로 우리 외할아버지 요즘에 TV나 유튜브에 보면 상남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는데요. 솔직히 진짜 오리지널 상남자 허세 말고 찐 말이지 당신 목숨까지 쿨하게 걸었던 우리 외할아버지를 실제로 보고 겪었던 나는 그런 것 전부 다 우습게 보여. 쇼야 쇼. 가짜.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우리 외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확정을 받으셨고 그때 의사가 우리 외할아버지랑 다른 가족들에게 아이고 길어도 3개월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러면서 할아버지의 최후를 말했는데요. 이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암세포 그것도 내 몸이고 내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죽으면 지도 뒤지는 거 아니야? 지가 뭐 어쩔 거예요 나한테 그래 이로마 죽일테면 어디 한번 나 죽여봐라 아니지 아니야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너 먼저 저성으로 가라 이러시더니 장미 담배 두갑을 매일매일 태우셨고 그렇게 불타는 장미와 함께 1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장미 담배 이만하거든요 보통 담배 두 배나 보시면 됩니다 댓글 1번 미친 진짜 상남자네 2번 뭐? 암세포를 담배로 죽였다고? 아니 이게 가능한 거야? 3번 야 이 할아버지 농담 아니고 진짜 상남자네 아니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엄청난 발상을 할 수가 있대요? 연기로 암세포를 죽였다고?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두 할아버지 중에서 누가 더 상남자로 보입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뭔 소리야?